아, 좋습니다. 졸라좋습니다. 야, 방패. 방패? 방패. 뭐하지? 몽탄이 왔까? 1층 아니고. 2층 침대망인가? 침대망 아니네? 아, 오케이, 오케이. 다 내면 되구나. 10 seconds. hostage located. 5 seconds. hostage in sight. 이 방패 매면 좀 더 빠르냐? 아, 비슷한 것 같은데? 일단 내가, 아, 아니다. 연막을 뿌리려고 했는데. 그냥 말아야겠다. 창문으로 봤을 땐 이쪽에 뭐 없거든? 옆에 옆목 던져도 있어. 왼쪽에 하나 더 있어. 뭐, 아래쪽에서 옆목 던져나야지. 이거 내가 던진 거 아니야. 내가 던진 거 아니야. 저거, 저거, 저거. 저거 지금 앞에, 앞에. 블리치, 블리치. 블리치가 던진 거야. 아직 있어? 나이스. 저거 끝에 던져나야지. 아, ADS 있네. 하나 더 있다. 봤지? 2층에 발키리. 발키리 처리 내가 하라고 할까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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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으로 갈게. 아, 여기서, 아, 여기 있다. 아, 뭐야, 스티커프 있네. 아이고. 내가 먼저 깨려고 그랬는데. 하나 더 있다, 하나 더 있다. 둘 다 있다. 존에는 달리는 거다. 나이스. 나갔어. 하하핳. 감사합니다.